서울 용산구에서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은중씨. 따로 한글 공부나 학습지를 시키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두 번 가는 운동학원만으로도 한 달에 10만원이 나갑니다. 어린이집 방과 후 프로그램도 5만원. 여기에 아이가 좋아하는 키즈카페에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도 한 달에 2, 30만원은 훌쩍 넘어갑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실내 공간을 자주 찾다 보니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고 하소연합니다. 태권도 하나에 15만원, 그리고 모비수라고 하는데 한 8만원, 10만원 그런 식으로 사실 단위가 꽤 크거든요. 주변의 사람들 보면 한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씩은 지출을 하는 것 같아요. 영유아 사교육비는 가장 최근 연구에서 1인당 월 평균 11만 6천원, 규모로는 3조 7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통계 기준이 들쭉날쭉한데다 2017년에 연구가 종료된 뒤로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험조사만 한 차례 이루어진 게 전부여서 정확도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때문에 영유아 사교육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세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조사가 시급합니다. 특히 사립유치원이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적발된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비와 특별활동비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학부모가 체감한다고 하면 실제로 학부모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사교육비가 경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특별활동에 있어서 사교육비의 실체가 정확하게 낱낱이 드러나고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영유아 특성에 맞는 조사를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